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런 똑같은 전제의 남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파악합니다. 사실 여러분 영성공부 안 해도 파악해요. 너는 성격이 글렀어? 뭐가 글렀어? 나랑 똑같은 캐릭터를 보면 아마 여러분 금방 파악하실 거예요. 남이라고 생각하면. 넌 내 올 땐 일단 답이 없다. 아니면 어느 부분이 문제다.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겠다. 재능도 보면 알아요. 야, 너 그건 더 할 거 아닌 것 같다. 그쪽 일은. 자기가 알잖아요. 그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하는 짓거리 있죠. 아무리 반성하고 뭐 해도 딱 조건되면 또 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예요. 내 마음에 무형의 그런 습관의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. 그렇게 하면 그 조건을 만나면 무조건 덤벼라 하는 뭔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자기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내가 나한테 주어질 때 저게 무조건 탐난다고 내 사역이다, 내 사명이다 덤비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맞나 하는 걸 냉정히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실패가 적죠. 내가 감당할 만한...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감당할 만한 거는 여러분이 할 만한 일이에요. 나한테 편한 거 찾자는 게 아니라 내 재능과 내 기질과 내 역량으로 덤볐을 때 내가 깨어서 계속 노력한다면 해낼 만한 일이다. 그건 충분히 그게 이제 작품 나올 만한 일이에요. 근데 너무 높잖아요. 몰입이 안 돼요. 하면서 내내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입니다.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. 자기 역량을.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한 업무가 주어지면요. 계속 부정적이 되게 돼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시크릿 뭐 이런 거 사다 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 믿겨요. 하나도. 자기는 냉정히 알고 있다니까요. 신의 눈으로 자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안 맞다는 걸 사실은.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신을 속이려는 행위죠. 믿으면 이루어진다, 믿는다. 안 돼요. 그거는. 그런데 여러분이요. 잠깐만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 성격과 재능과 역량이 넉넉한 분야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요. 믿어져요. 그냥. 이런 책의 도움 안 받아도 믿어져요. 될 것 같아요.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 많죠. 본인도 겪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사례 많으실 거예요. 막 어딘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친구한테 생각 좀 이쪽으로 바꿔보지 그래? 나는 너가 이쪽에 더 맞는 것 같은데? 그랬다가 어느 날 그 친구. 나 그거 할 생각하니까 다시 가슴이 뛰어. 점점까지 해야 될 걸 생각할 때는 가슴이 차가워졌던 게 방향을 틀어서 생각했더니 내 역량에 맞았던 거죠. 내 재능과 여러 가지. 그거를 할 생각하니까 확 마음이 편해져요. 이거를 억지로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그런 무모한 시도였습니까? 그냥 상황이 나한테 알맞은 걸 내가 택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자유로 얻을 일을 나를 불가능한 상황에 던져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정신하고. 멘탈로 이겨내자.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. 나를 냉정히 봅시다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